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 어디다 시화하는 거야? 너 딱 걸렸어? 방 문 앞에다 시화하지 말라 했지? 이거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. 맵매 해야 돼? 맵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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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! 빨리 나가! 빨리 올라가! 아직 똥수 박았어! 너무 아파! 장난으로 받아들인다고? 박자 이리 와봐! 앉아! 맛있어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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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숨! 뽀뽀! 어른 척 하는 거 봐. 파스키 말라면으로 헷갈린다고? 크기가 일단 달라요. 너 왜 그렇게? 뭐하는 짓이야 이게? 귀여워! 앉아!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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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말고 입! 먹고 싶지? 이리 와봐. 먹고.. 앉아! 손! 옳지! 이쪽 손! 옳지! 하이파이브! 옳지! 입! 아니! 손 여기다 대지 말고! 입! 하면 요거! 아! 어! 어! 타타야! 입! 이렇게! 옳지! 입! 타타야! 입! 아니! 타타 오늘 입 가르쳐야겠다. 타타 봐봐! 입! 입! 입이야! 입! 하면 입! 옳지! 잘했어! 입! 입! 만지고! 타타야! 입! 입! 옳지! 잘했어! 입! 이거 입이야! 알았지? 타타야! 입! 옳지! 잘했어! 아! 손이 작아서 더 크게 해줘야돼? 입! 이렇게 해줘야돼? 입! 옳지! 잘했어! 타투야! 입! 타투야! 손 말고! 타투야! 타투야! 입! 타투야! 입! 입! 옳지! 잘했어! 타투야! 입이야! 타투가 좀 환장하는 그런 간식을 줘야되는데 짜잔! 훈련시킬 때 쓰려고! 사돈단신! 타투! 손 말고! 손 말고! 타투야! 얼굴!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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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이렇게 하는 거야! 자! 옳지! 타투야! 입! 입! 옳지! 옳지! 똑똑해! 아이! 똑똑해! 벌써! 입! 옳지! 타투는 금방 알아듣는 것 같은데? 타투야! 입! 옳지! 옳지! 봐봐! 봤어? 봤냐고!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올린다니까? 봐봐! 타투! 입! 입! 아니 손 말고! 타투야! 입!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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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해! 입! 옳지! 봐봐! 봤어? 봤어? 님들 봤냐고! 봐봐! 님들 내 시점에서 봐봐! 타투야!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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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타투야! 안 돼! 타투야! 아니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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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손이 아니라! 타투야! 옳지! 잘했어! 봤어? 방금 봤냐고! 입! 옳지! 잘했어! 잘했어! 꽁지 손! 옳지! 자, 연속으로! 입! 입! 옳지! 아이고, 잠깐! 아이고, 자기야! 아이고, 자기야! 아이고, 자기야! 손! 입!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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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손! 타투야! 입! 아, 네네네네! 네네네! 입! 옳지! 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! 보셨죠? 하나라도 가르치든 어떻게 가르치든 주인이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다는 거! 나 이렇게 놓치지 말아요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! 꺼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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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